안녕하세요 긴장되는데 안 떨리는 척을 해야 합니다 텀이 좀 있고서 하다보니 차이가 있네 그렇게 해야 돼 측정값이 많으면 100번이 되면 진행자 의사에 따른 소감이 어떠신가요? 식사 중에... 죄송합니다 현 소감 어떠신가요?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AB를 처음에는 구분을 했다고 들었는데 대기하는 시간동안 망각주기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AB가 슬슬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... 말씀은 아직 괜찮아요 저는 첫 번째 테스트 때는 확신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완전히 헷갈렸어요 세 번째 하고 나니까 확신이 좀 쓰더라고요 네 번째 한 번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제 공간이고 제가 주최를 한 셈인데 약간... 들어오시더라는 것 같아요 정신이 3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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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확인해 이렇게 하고 나오나?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음... 아크로링크가 B예요 음... 여기 보세요 아크로링크가 B? 아 다 네 명도 똑같은 거예요 아크로막 아크로막 이었네요? 네 명 다 똑같지 아 네 명도? 어... 저 이렇게...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? 그러면은 첫 번째는 맞았고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가 틀렸네요 50% 네 그리고 이분은 저는 하나만 틀렸네요 맞았는데 이분은 이제 BAB 맞추셨고 뭐... 클래식 하신 개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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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하나만 맞았는데 그러니까 넌 아크로링크 아크로링크 막선 아크로링크 응... 이것도 보이게 해야 된다 이거는... 잠깐만요 저도... 이제 이렇게...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정답이 BAB 이고 음... 제가 일부러 쉽게 하려고 근데... 저도 좀 실수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무조건 A 두 번 B 두 번이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 안하자 말씀 안하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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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파워캐블로 넘어갈게요 현재 상태가 A라고 할게요 지금 일단 먼저 A 먼저 들려주시고 A가 지금이다 B가 지금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면 막선이라고 했다가 아크로는 헷갈렸어요 A두 번 B두 번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A가 네 번일 수도 있고 B가 네 번일 수도 있고 그건 안돼요 첫 번째는 뭔가 비교가 돼야지 이게 알지 하나로만 계속하면 그거는 지난 거에 착하지만 끝났어요 AS 이뷰 케이블은 끝났으니까 이제 파워 케이블 변화의 테스트를 할 것이고 A는 다 10만원대 케이블 그렇게 따져도 예를 들면 자기가 세 개 말을 여럿씩 하면 안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테스트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 일단 측정값이 많으면 100번이라면 진행자 의사에 따를 테니까 저희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그리고 여기 주최측만 통제해 주세요 그러시죠 그러시죠 다음에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시죠 그러시죠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네 네 아우 수고하셨는데 힘드시죠?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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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50% 3명이 파워 케이블은 50%였고요 동사님만 100% 동사님은 디지털 케이블도 100% 나머지 분들은 디지털 케이블에서도 대략적으로 다 맞힌 분은 없는 50% 이런 확률으로 일단 나온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디지털 케이블과 파워 케이블 다 맞히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느낌이 어떠셨나요? 어렵던데요 어려웠다 다 맞히셨는데 어렵다면 찍었다는 말씀이신가요? 찍지는 않았어요 차이가 느껴지셨나요? 그렇죠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라는게 명확한 차이라기보다는 약간은 헷갈릴 수 있는 차이 그렇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구요 그런데 그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축하 1등 상품 LP 15장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걷자 어제 질문했던 함께 걷자님이세요? 동사님이라고 적으셔가지고 함께 걷자님이세요 아 어저께 그래도 라이브 참여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소감 어떠세요? 어떠셨어요? 재밌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뭐야 편차를 넓혀가지고 좁혀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루종일 이렇게 조금 시간도 프로그램도 잘 짜서 하면은 차이를 좀 느끼셨어요? 못 느끼셨어요? 이게 시간 갭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혼동이 온다니까 혼동이 차이는 느껴지셨습니까 혼동을 한건 혼동을 한거고 차이가 느껴진 건지 못 느꼈는지 똑같다고 느껴져요? 그 자리에 있을 때는 A, B를 구분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해서 딱 하면은 그리고 나중에 방식도 두 번 두 개씩이라고 딱 지정을 하니까 저도 마지막에 거는 확신이 들었는데 그 앞에 거를 변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두 개씩이라니깐 또 그거에 맞춰야 되니까 시간 단축하고 빨리 진행하고 텀이 없고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해주신 분들도 너무 길고 그래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걸 해보려고 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차이가 있다 없다 를 떠나서 이게 자꾸 주체가 안되고 논란만 자꾸 가중되고 진행이 되지 않았던 적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험을 해서 참가하시는 분이든 이걸 교체해 주시는 분이든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참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부담없는 상황이라는 걸 좋아 그나마 유의미한 상황이 나올까 말까 인데 그런게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오신 분들 참여들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먼 길 오셨고 연휴라서 어디 놀러도 가시고 싶으셨을 텐데 오셨고 또 오시고 싶어 하셨던 분들 몇 분 더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공간상 못 해드린 게 좀 너무 아쉽고요 생각보다 저는 좀 자신 있었는데 반타작 반타작 밖에 못 했어요 그 점은 좀 더 공부를 해서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지만 참가해 주신 분들 덕분에 그래도 저로서는 저 스스로로서는 되게 느낀 바가 많고 그렇습니다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간단하게 밖에 못 했으니까 식사 못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요거 좀 드십시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